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1부 리그입니다 다음 반강점 매치는 케인님과 렌즈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케인님과 렌즈님의 경기죠 케인님이 오늘 조금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어 왜냐면 렌즈라는 사람은 배치고사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 다음 배치고사 리그를 우승했거든요 거기다가 나루토 어 연습 리그 때 나루토 스톰퍼 이제 연습 리그 때 1회 2회를 열었는데 둘 다 우승했기 때문에 종합하자면 렌즈라는 사람은 자신이 나왔던 리그 4번 중에서 3번을 우승해서 갖고 갔습니다 이 얘기로 말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리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어 1브리그의 지금 데뷔전이라 생각하기에는 지금 케인님한테 너무나도 혹독한 매치에요 지금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스케 사스케와 지금 미나토를 골랐구요 자 렌즈님은 나루토의 미우네를 서버토로 넣었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나루토의 사스케 매치네 어우 굉장히 어 야 케인님 잘 따라가네 어 야 나쁘지 않아요 케인님 초반 분위기라고 어 지금 볼 수 밖에 없지만 좋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 미우네 아 미우네에서 한번 여기서 또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요 케인 그러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어 야 렌즈님 이런건 맞으면 안돼 지금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렌즈님도 그리고 이거 번지맵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요 자 때려주고 있는 렌즈 렌즈 자 미우네까지 요즘은 잡기까지 연계해주는 리더체인지 플레이 좋습니다 자 바꿔치기 지금 두개남을거에요 케인 그렇기 때문에 렌즈 계속 가겠지요 아 여기서 렌즈가 가드가 깨지는 바람에 나선한 연계까지 케인님 이거 의도한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케인님이 좀 앞서가고 있거든 좋아요 아 지금 리더체인지도 약간 빗나갔구요 가드 클래시 오이죠 어? 야 지금 이거 케인님이 깔아놨던 사스케 렌즈님 무너졌어요 방금 오이가 무조건 들어가야하는 순간이였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야아아아아아 케인 와 이거 야 이거 렌즈 위험해요 오늘 리그 완벽히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정말 자 다시 한 번 또 무너지고 있는 렌지 자 달려들고 있는데요 케인 지금 완전 지세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점프로 피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렌지님만 지금 마음 조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서 그리고 렌지 가득 깨진다 가득 깨져요 렌지에 가득 깨지니까 일부러 안 망은거야 지금은 자 렌지 이제는 바꿔치기도 없구요 자 케인도 지금 가득 깨지겠어요 렌지는 가득 많이 돌아왔겠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케인이 가야돼 이건 케인님 축 아 가운터 좋아요 렌지 자 미우네 아 가득 깨지고 오예 와 또 여기서 렌지가 한 번 또 경기 가지고 오네요 이걸 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지구야 미안해 그거죠 아 좋아요 어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가득 깨진걸로 진짜 케인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네요 와 많이 났네 오늘 이거 진짜 어 나선아 써주고 미우네 가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케인 자자 아니야 오 일부러 지금 케인 유도 아 가운터 와 와 와아아아 어 구해주는 야 렌지 야 죽음의 눈빼서 살아나는 지금 일부러 케인 염둔 쓴거에요 지금 맞으라고 지금 일부러 지금 일부러 지금 저거거든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미우네가 대신 날아가서 아 이제 그래도 미우네 차네요 어 미우네 을이 있었다 자아 지금 번지 지금 조심해됩니다 화둔 피해주고요 렌지 야 이거 진짜 치열한 경기네요 자 미우네 오고 있습니다 뒤에 썸버터 화둔 잘 봤어요 렌지 자 때려주고요 번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번지 어우 야 바꿔치기 쎄 역번지 가능 염둔 피해주는 아 가운터 아아 아아 일부러 지금 이거를 자 체력도 지금 똑같고요 바꿔치기 상황도 좋아요 지금 똑같은 아 이거 렌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아아 지금은 가드 클래시를 잘 피했어요 렌지 자 미우네 자 케인이 웬만한 미우네 공중가 돼야 돼 지금 잘못하면 가드 깨져서 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선한 좋습니다 케인 야 여기서 쉽사리 이거 나선한 마치지 않 마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들어갔어요 자 이동속도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케인 가드 깨졌어요 아 그러나 뒤에 썸버터 아 렌지 잘 봤고요 케인 바꿔치기 없습니다 카운터가 빗나갔어 자 케인 밀어주는데 바꿔치기 없는데도 잘 밀었어 아아 이거 밀려요 미우네로 가고요 자 화둔 맞았고요 렌지도 위험합니다 이어서 케인의 카운터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아 아아 바꿔치기 없는데요 케인 자 케인 바꿔치기 없어요 마지막 바꿔치기 써야됩니다 가드 클래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루토의 잡기 피했습니다 옆으로 케인 무너지네요 아아 아아 아 결국 렌지님이 많이 밀렸던 순간이었지만 간발의 차이까지 만들어내면서 첫번째 경기 역전해주면서 아아 진짜 제가 렌지님이 맨날 별명으로 전자렌지 전자렌지 이랬는데 오늘은 후열 후 가열이 정말 완벽한 경기였어요 진짜 아아 진짜 왜 자신이 진짜 왜 줄여서 전자렌지에서 렌지라고 불리는지 완벽한 가열이었어 진짜 어 경기 제대로 대펴주면서 어 1대 0으로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이따 가열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